10만원짜리 들고 와야지 오늘 5월 7일 축산 갑니다 지금 시각 7시 43분 첫 청고지 첫 트레킹 영축산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붑니다 여기는 통도사 제2주차장 길은 모르지만 일단 높은 곳으로 끝없이 하염없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걸었어 아 이쁘다 바니암 바니암 바니암으로 가겠습니다 바니암으로 가겠습니다 와 오 좋다 가봅시다 이뻐 해덕궁법 이러면 뒤로 점검하더나 볼지 없잖아 가봅시다 6 quilomy터즈 Q&A 2 세컨즈 수정 난초, 초 군락지인 것 같은데 진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난 정상을 향해서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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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니? 다람쥐 오 여기 다람쥐 많다 종아리 안녕 다다란 쇼 어디로 가니? 이게 더 다람쥐이야 원 또다란 아 유워크 9킬로미터즈 위딩 투 아워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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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. 쉽시다. 다 왔네. 다 왔어. 아이고 이뻐. 오. 와우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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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